안녕하세요 이짜문애님의 후식방송은 아니고 보리빔밥 방송입니다 눈이 조금 건조하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진짜 안좋았죠 아 이래서 그러구나 눈이 퍽퍽하네요 자 모더모더 어서오세요 어저께 화려한 걸 마치고 음방을 마치고 어저께 거의 레전드를 찍었던 재밌게 저 혼자만 재밌게 놀았던 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보리밥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 제가 보리밥으로 했습니다 보리바로 여기 보시면 흰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수수도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들기름을 이따가 넣어서 비빌거고 여기다가 강된장을 넣어서 비빌거에요 오늘은 그리고 여기 열무 들어가고 무생채, 고사리, 시래기, 깨순나물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종 여름나물 여린풀 약간 비빔밥 들어간 여린풀 좀 깔았고요 밑반찬 요거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불고기볶음은 800g 정도 요게 홈플레스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된장찜이 제가 끓인 건데 우렁 들어가고 소양지고기 들어가고 호박 들어가고 두부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뭐 고추 들어가고 약간 요거조거 들어갔고요 양배추 삶아놨어요 요거를 이따 간댕장에 같이 싸서 먹을 겁니다 후식은 이따 간단하게 시리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짠거 직접 짠 들기름 놀라지 마세요 님들아 왜 기름을 넣으실 때 놀라시는데 왜냐면 제가 밥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 6,7공기가 돼요 6,7공기가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넣으시면 안되지 않나 싶은데 이만큼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6,7공기를 넣었기 때문에 아니 뭐 넣을 때마다 핑계를 해야 돼 또 이거는 꽁보리비빔밥이라서 아 맞다 이거 넣어야지 강댄자나 이제 강댄자 이거 제가 강댄자 더더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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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강댄자 파는게 있는데요 그게 아 다담표 다담표 강댄장을 사서 각종 최고는 뭐야 제가 진짜 못해놨네 채소랑 우렁이랑 뭐 한마디로 고추랑 뭐 마늘 맞죠? 마늘도 좀 다진 마늘 좀 들어갖고요 이것저것 넣어서 자작하게 끓인 거예요 이거랑 같이 비벼서 계란을 안 한 이유는 오늘은 뭔가 담백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 고리밥은 계란을 안 했습니다 오늘 왜이리 버벅거래? 어제 술 마셨잖아요 자쿠로가 원래 버벅거래지 그리고 간대장이 좀 짜여 많이 그래가지고 많이 안 넣어도 될 듯한 느낌? 오우 참기름 향이 진짜 좋다 어우 역시 어딜가나 기름이 짱이에요 오우 기름 냄새 좋다 오우 기름 냄새 보리비빔밥 저는 좋아하거든요 약간 보리 좀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오도오도도고 그 씹히는 맛 되게 좋아해요 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오 진짜 맛있다 근데 역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 짱 들기름 좀 더 넣어도 되겠어 뚜껑을 안 닫는 이유에서 좀 더 넣으려고 들기름 좀 더 넣으려고 차가 안 닫고 있었죠 한입에 또 이게 또 완전 또 뽀기가 아우 침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무생채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빔밥 수준인데 보리밥 비빔밥하고 일반 비빔밥은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뭔가 더 구소한 느낌? 구스한 느낌? 경미님께서 오늘 완전 저의 취향저격 밥상이네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물 대신 들기름 마실 기세 전 콜 전 좋아합니다 열무도 보이고 여기고요 근무도 flare 하나 나른행 군사jem soup 얘기를 들으려고 맛있게 찾아뵙 역시 고깃국물이죠 오늘 보리밥은 전기밥 소수를 하셨나요? 전기압력밥 소수를 했는데 그 대신 보리를 한 3시간 이상 담가놨어요 밥하기 전에 오늘 시리얼 이제 섞어먹어보려고요 진짜 맛있다 사실 일반 김밥보다 보리비빔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진짜 비빔밥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딱 싸서 여기다가 간단히 살짝 조금 더 뿌리고 짜니까 조금만 그리고 소불고기를 살짝 넣는 거죠 어머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요렇게 해서 한입 가득 오늘 어머 놀토성 또 안입었어? 잠시만요 제가 후식 때 입을게요 깜빡했다 또 요리한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숙취 없으셨나봐요 비싼 술은 비싼 술인가봐요 양주는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몇 번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매번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 숙취가 정말 없구나 비싼 술이라그러니까 숙취가 정말 없구나 숙취가 정말 없구나 구미떼기님 오랜 맛이네요 이제 어제 음방보다 중간에 잠들었는데 끝까지 못봐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멋진 음방 기대할게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할 겁니다 밤사특집 투투루 양배추 찌는 법이요? 그냥 저 물에 끓였는데 간 된장 끓이는 법이요 간 된장 끓이는 법이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메이커 써놨는데요 거기에 팔아요 그 된장이 파는데 그 대신 그것만 계속 끓이면 안되고 채소가 있어요 채소를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는 호박도 넣었고요 원래 감자도 넣었는데요 근데 저는 양파만 넣고 다진 마늘도 좀 넣었고 그걸 넣어서 일단 그걸 볶아요 약간 참기름을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 된장 넣고 물 넣고 물 조금 아드저끔 넣어야 돼요 물 조금 넣고 계속 끓이는 거예요 한 시간? 저는 좀 오래 끓였어요 좀 달달다 계속 좀 약한 볼로 계속 끓였어요 쭉 끓였어요 쭉 끓였어요 너무 크니까 고기 빼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드부도 넣으면 좀 맛있긴 해요 치즈님께서 오늘만 이것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채팅 많이 쳐주세요 채팅 많이 쳐주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대장찌개가 좀 이쁘게 됐죠 이것저것 넣었더니 색깔이 좀 이쁘게 됐네요 맛은 비슷해요 양배추 반통 좀 삶았어요 너무 오래 삶은 것 같다 너무 축 처졌다 이거 좀 아삭아삭하게 좀 삶은 게 더 맛있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삶으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위에 올려서 먹을게요 오늘은 완전 건강식이긴 하네요 포고버섯 들어왔어 포고버섯 검은살도 맛있어요 맞아요 약간 찰기가 있는 게 검은살도 맛있긴 해요 그 대신 찰기 있는 걸로 참 넣고 감당자 살짝 조금 더 넣고 고기도 살짝 더 넣고 고기도 살짝 더 넣고 고기도 양념이 좀 제작하게 잘 돼 있네 아 많이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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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양배추 달달한 맛이 있죠? 달달한 거에다가 구수한 걸 더 했네요 이제 한식이 짝이죠? 이게 점점 입맛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한식도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식은 양식대로 좋아하고 분식은 분식 좋아하고 하는데 와우 요즘에 한식이 그렇게 계속 땡겨요 너무 맛있어 뭔가 한식을 먹어야 밥 먹는 것 같아요 대창과 한식이요? 대창을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창을 밥이랑 같이 볶아서 먹고 하면 한식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밥 진짜 씹는 맛이 너무 좋다 보리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오도독 오도독 씹는 맛이 있어 호박khorn 호박 specialize 호박립 호박립 호박의 양 Metro 호박이 está enh erm... 저의 몸무게는 80cm 정도 됩니다 다음주 핸님 뷰어 닭다리탕 어떠나요? 그래서 저 닭다리탕 다음주에 한번 해먹을건데 거기다 곱창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곱창 곱다리탕 먹방하고 몇 킬로 찌셨나요? 10 이상 찐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속 괜찮으셨나요? 저 속은 괜찮아요 원래 술먹고 다음날에 속이 안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찡찡 울린다 아 여기다 들리나 없다 찡찡 그래서 연남동을 사실건가요? 제가 내년정도에 이사계획이 있는데 먹방을 하기에는 최적화되는 동네거든요 맙집도 너무 많고 배달은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꼭 연남동이 아니더라도 뭐 상수라든가 아니면 성산까진 괜찮고 홍대 아우 맛있니 그리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되게 뭔가 느낌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망원 그쪽까지 요노멘시키님께서 며칠전에 언니보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떨려서 인사 못해드렸지만 다음에 보게되면 꼭 인사드릴게요 아 요노멘시키님께서 맞아 언니는 내일은 3월 1일이군요 다 지금 불목 보내시러 나가셨구나 반쌈 동참하고 싶네요 저도 혜진양이랑 소다 떨고싶어요 왠지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4천분 계시는데 불목 보내러 가셨네 다 회식하고 막 하고 지금 어제 강란에 번을 보내고 아 대화 참 대화 대화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은 일단 첫번째는 들어주기 같아요 일단 잘 들어주기 견미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들어줄 수는 있는데 계속 혼자 계속 말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정도 들어주고 또 내 얘기도 하고 해야 통하는 건데 그죠? 민희님께서 언니 팬이자 지성 오빠의 팬이랍니다 이번주 놀이터 꼭 챙겨볼게요 언니 맛있게 드세요 지성 오빠가 누구예요? 박지성씨? 박지성 아 윤지성씨 아 윤지중씨 아 죄송해요 아 지성이라 그래 제 입력 나이대가 있으니까 지윤님께서 언니 내일부터 전혀 생각 없으셨던 걸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두렵고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일단 해봐야 돼요 지윤님 일단 해보시고 일단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됩니다 화이팅 여보조 지성씨 윤지성씨 나오셨던 편이구나 그 분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근데 진짜 제가 왜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으면 패널분들이 옆에 쫙 보이시잖아요 그 분 계속 나 쳐다봤어요 먹는 거 보고 계속 계속 먹고 싶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진짜 한입 매개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한입 매개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가끔씩 보면 가끔씩 보면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왜냐면 자꾸 저를 보세요 우리 문세훈씨는 계속 저를 보시거든요 바로 여기서 계속 저를 뒤를 계속 보시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맨날 물어보고 아 진짜 우리 문세훈씨도 거짓이 아니구나 옆에서 냄새가 얼마나 날까 봐 옆에 있으니까 세훈씨도 계속 쳐다보시고 혜례씨도 계속 쳐다보시고 진짜 먹는 거 계속 쳐다보시는 분이 몇 분 계셔 지성님도 계속 쳐다봤었어 안타깝더라구요 음 따지다 진짜 언니 자다 깼나요? 아닌데요 오늘 잘 못 자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원래 1시간 자잖아요 요리 언니가 못 잤어 파이더님께서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파이더님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은 편의점 가는데 집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 사시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밥을 잘 못해 드시긴 하던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 먹으면 양도 다 못 먹으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아요 저는 혼자 살아도 계속 무엇을 해 먹었어요 왜냐면 해먹는 게 훨씬 쌌거든요 사먹는 거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쌀 사놓고 20kg짜리 사놓고 무조건 집에서 해먹어야 됐었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네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사먹는 거 양을 채우려고 하면 감당 못해요 진짜 요리는 따로 배우시는 건가요? 인터넷 잘 나와있잖아요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뭔가요? 김밥, 김치찌개, 스파게티 이 세 가지는 친구들이 인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솔직히 해먹으면 해먹을 수 있어요 인터넷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맛있는 거 같던데 이렇게 20kg 며칠 만에 드셨나요? 근데 그걸 세워봐요? 저는 안 세워봐서 모르겠어요 맞아 저 전도 되게 달아요 김치전, 감자전 제 친구들 몇 명이 미에도 그렇고 혁진이도 그렇고 이덕이도 그렇고 제 김치전이 인생 김치전이라고 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메뉴 실화인가요? 원래 이런 게 제일 못참잖아요 진짜 밥찾기가 제일 힘들지 한식찾기가 제일 힘들지 맨날 먹던 거 못 먹으니까 탄수화물 김치전 레시피 별거 없습니다 일단 김치가 맛있어야 되긴 해요 음? 저 넣는 거라고는 김치랑 김치 국물이랑 그리고 그 뭐지? 튀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부침가루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을 맞추는 거는 웬만하면 간을 잘 안 하긴 해요 김치가 좀 식거나 짜니까 근데 조금 싱겁다 싶으면 국간장을 좀 넣어요 국간장 국간장을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그 김치전은 구울 때가 중요해요 튀기듯이 해야 돼요 튀기듯이 중간에 그 구멍 뽕뽕뽕 뚫어가지고 기름 조금씩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튀기듯이 너무 눅눅하지 않게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좀 바삭바삭한 거 중간도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고 꿀팁이에요 해볼까요? 되기는 어느 정도요? 너무 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물을 넣었잖아요 저는 탄산수 넣어요 시원한 탄산수 넣어요 원래는 물을 넣었잖아요 물로 대기를 맞추잖아요 저는 탄산수 시원한 탄산수요 꿀팁인가? 그런가? 잘 모르겠네 꿀팁이었나? 이거를 옆으로 살짝 세워놓을까? 잘 안갈러지네 전붙이는 영상 브이로그로 찍어주세요 아 진짜 요리영상 한번 찍어야 되는데 네 오늘 괜찮습니다 네 오늘 괜찮습니다 이름 괜찮다 소박한 밥상 근데 양은 많아 콘텐츠 이름 써도 괜찮겠다 저 그거 써도 돼요? 저의 콘텐츠 이름 요리 가끔씩 해서 브이로그처럼 올릴건데 소박한 밥상 양은 소박하지 않지만 소박한 밥상 정작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지 스파이바망님 감사드립니다 전민이께서 두 달째 방학 중인 두 아들과 놀토랑 먹방을 챙겨보는 여러 팬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동무소라뇨 너구리님 소 매소 소요 소박한 밥상 그래서 우리 매니저들이 좋아요 아주 잘까 오늘 뿌링클 치킨 먹었을때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면 소소한 밥상 동무소라뇨 치즈가 아주 뜨거워 기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보리밥 식감이 진짜 좋아요 전 비비밥 중에 보리비비밥 제일 좋아합니다 소박한 밥상이 좋아요 소소한 밥상 맞아 소박하니 뭔가 느낌이 더 있어요 어떻게 너무 많이 삶아서 다 이렇게 찢어졌네 조그맣게 아이고 이런 싸먹을 수가 없네 이거 힘들게 음 되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밤에 주무실 때 힘드시겠어요 저 그래서 늦게 자요 한 대여섯시 정도 돼야 잡니다 혜닌이 청국장은 안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근데 제가 청국장을 아직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두번 끓여봤는데 뭔가 청국장 맛이 안나는거에요 그래서 아직은 하.. 청국장 되게 맛있긴 한데 이런거에 청국장 먹으면 진짜 맛있죠 아 청국장 먹고싶다 저 청국장 완전 좋아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막 냄새 안나는 청국장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우 안좋습니다 저는 저는 냄새가 나야돼요 일단 청국장에는 못하러 먹어요 냄새 맡으려고 먹는거지 청국장 이게 맞아 꼬리꼬리 한게 그게 바로 청국장이죠 소박한 큰쌍은 뭐야 그럼 몇시간 자고 출근하시는거에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몇시 잤어요? 어제는 좀 일찍다 술 취해야할거에요 어제는 설거지도 안해놓고 잤거든요 어제는 으악 으악 그래서 약간 설거지 밀어넣기만 하고 청국장 방바닥은 또 닦았더라구요 방바닥은 또 닦았더라구요 식구 누우니까 3시정도 잔거 같고 일어난게 8시 7시 반 8시 초코 근데 일 안나갈때는 한 11시 정도까지 자요 그래도 언니 술방이 그리워요 아우 어저께 깽판쳤었는데 어제 못보셨구나 어제 양주먹고 깽판쳤었는데 제가 왜 이 뺨 당했는지 알겠더라구요 제가 왜 이 뺨 당했는지 알겠더라구요 어저께 보셨어야하는데 어저께 녹화를 안 떴는데 근데 음방에 좀 잘 놀러오고 그러세요 신기한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어 어머 쟤 왜저래 근데 환상을 가지시면 안돼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바라시면 음방에 오시면 안되고 어머 쟤 왜저래 그런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셔야 돼요 음 친삼이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 여기 계속 쏟아봤자 알지 설바 복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애님 오늘 출산하고 회박실에서 회박중이에요 물도 내일 아침까지 마시지 말래는데 오우 진짜 그래요? 얼음물 드시는거 보니 화면속에 뚫고 들어가서싶어요 대리만족 할께요 그런데 모르는데 방금 전에 물 마셨어 대리만족이라도 진짜 시원하게 드시라고 목이 얼마나 마르실까? 원래 그 다음날까지 물을 안마셔야 되는거에요? 그런거구나 저는 몰랐었어요 애 낳는게 보통일이 아니라니깐요 어머니들이 되게 대단하신거야 이거 싸먹을게 엄청 큰일났네 이제 사먹어야겠니? 저는 출근때문에 음반을 못보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너무 느끼하긴 해 방금 전에 아 먹었던거 너무 쉬웠던거 같은데? 그냥 헐 진짜? 제왕제기하고 3일동안 금식을 해요? 헐 아기 낳다니 5개월차인데 너무 무서워죽겠어요 입도에서 씻고 이건 좀 그런것도 있더라구요 제 친구도 임심내내 좀 많이 무서워하더라구요 그니까 그니까 막 그런거 있잖아요 애기 낳다가 너무 힘들었던 점이나 듣고 너무 무서웠던거 이런거 글같은거 읽다보면 더 무섭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병원에 더 가게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고수님께서 고수님께서 우울해요 승칭 못했어요 맥주를 더 마실까요 말까요? 소주 소주 내쉬잖아요 내쉬시는거죠 소주정도는 이렇게 한번 탈아서 먹어야 또 괜찮을텐데요 제니쿠키 사려는데 맛있나요? 제니쿠키는 정말 추천이죠 그거는 저는 태어나서 한번 먹어볼 만한 맛이죠 왜냐면 제니쿠키는 정말 제니쿠키맛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식감아 그게 뭔가 대체적인 게 있으면 뭐 다른 것도 먹어볼 만 해요 라고 했지만 제니쿠키는 딱 제니쿠키 같은데요 한번 드셔볼만 합니다 그 선물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정상에 대한 슬퍼요 저 오늘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생방송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 넋놓고 보고 있었잖아 힘 쭉 뻗어 똥강아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잘 드셨나요? 잘 드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부러워요 아유 너무 먹어서 탈이었죠 어렸을 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죠 아우 각종 채소 나물 아 제가 많이 기대했는데 쌍다리가 부러진 적 있나요? 아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햇님 방송하고 음식 남은 거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다 먹는 건 거짓이에요 솔직히 다 먹는다는 건 뻥이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남겨놓고 먹는데 뭐 찌개 종류라든가 뭐 요런 거라든가 이렇게 좀 남은 거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바리 남은 거는 못 먹는 것 같긴 해요 버리긴 해요 그거는 다는 못 먹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먹방을 하게 되면 뭔가 먹을 틈이 없긴 해요 낮에도 나가거나 일을 하거나 집에 있지 않은 이상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썩어서 버리더라고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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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비유밥을 안 줘서 먹어본 지가 아니 남편이 안 먹는 거라 뭔 상관이에요 좀 드세요 먹을 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지 남편이 먹고 싶은 건 먹지는 않아요 그쵸? 드세요 당당히 드세요 남편 뭐 밥 먹으라고 그러고 앞에서 비빔밥 해서 드세요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하루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고 그렇게 해야지 저녁이 밥 먹기 밤낮이 바뀌진 않았나요 근데 확실히 밤에도 활기가 타긴 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밥 먹고 나면 항상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녁시간이에요 여기가 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저에게는 딱 7시, 6시인거에요 저녁을 먹고, 운동을 나가고, 일단 설거지를 하고, 치우고, 방 청소하고 나가서 걷고, 일을 하고 일을 하는거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저도 뭐 텔레비전 보고싶은 분이 있으면 보고 층섬에 놀다가 그러고 자는거에요 저는 지금 한참 시간이긴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긴 하죠 여기다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네요 언니 저 차였어요 왜냐면 누가 차였어? 누가 차였어? 우리 쇳살이 누가 차였어? 괜찮아요 다른사람이 곧올겁니다 안올거 같죠? 곧와요 근데 또 올거 같죠? 안와요 어? 먼저 찐벙이시죠? 진심이라니요? 아닙니다 진심이라니요? 아닙니다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남일같지 않네요 언니 저는 오전 7시 오픈 알바 생일에 6시쯤 일어나요 강제 아침형인가 이랬어요 저는 금순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가 반가요 간만에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우리 식구는 대부분 야행성인거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도 수십년간 호프집 일을 하셔가지고 밤낮이 바뀌셨고 오빠도 지금 오빠 우리 식구 전체가 호프집에 이사가지고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이나 이런걸 보면 엄마도 낮에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냥 일반 식당에도 한번 나가보셨는데 영 안 맞으시더라고요 밤에 일하시는걸 좋아하시더라고 약간 야행성이에요 식구 따라가나? 식구 따라가나? 팬님도 부어부를 요실거 하실생각이 없으신가요? 솔직히 이놈을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 식당을 하려면 지금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어느정도 지금 뭘 하고 있을때 그래야 사람들이 올 찾아오는거고 네가 유튜브를 그만두고 식단차림이 누가 찾아오겠느냐 그게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한거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이 좀 바뀌어야되는게 정말 돈을 벌고 돈을 벌려면 지금 뭔가 차려야되는건 맞는거 같아요 맞는거 같은데 제가 못견뎌할거 같아요 저는 저는 우리엄마 마인드를 닮아서 그런가 무조건 사장은 가게 있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약간 사장 없으면 망한다는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해야되고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음식 대접해야되고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나 믿고 온 사람들이 내 김밥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먹었던 그 김밥 맛이 아니야 그럼 난 너무 짜증날거 같은거에요 내가 먹은 김밥 이 김밥 김밥 아닌데 내가 만든 밥 내가 한거 아닌데 그러면 분명히 말은 나올거고 언니 이거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맛이 없네 그러면 난 그것도 못 참을거 같아요 김밥집이네요 고기는 조금 식긴 했어요 근데도 맛있어요 짭짤 짭짤 신혜님 언니 다 해야되중인데 밥 종류가 너무 먹고싶어요 어떡해요 김밥도 먹고싶고 김밥질로 정하셨나봐요 아닙니다 애들이 들자면 그렇다는거죠 왜냐면 김밥은 김밥집 잘 돈 못 벌어요 제 김밥 봐요 참기름 한통 다 들어갔는데 그거 얼마씩 받아야돼요 아마 원가가 5천원일걸요 보내 보내 음식점으로 그거 돈 남기 힘들어요 제가 하는거는 워낙에 그냥 다 넣어가지고 아 진짜 가격보다 재료비가 더 비싸요 어우 망하는 길이야 박리담매 원래 박리담매가 제일 힘든거에요 박리담매를 하려면 솔직히 남한테 가게를 좀 맡기게 되는건데 어 힘들거같애 오늘 부었나요 아팠나요 아 오늘 눈이 화장을 아이라인을 하나 닦아냈네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안하고 음 좀 많이 부어보여요 머리를 자라잖아요 머리를 핑계찾기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살 찔 수 있지 살 빼면 빼야죠 빼면 되는것이죠 갈매도 다시 해야겠네 나중이라도 꼭 차리면 갈게요 음 금순이 햇님표 김밥 만들어보려구요 될란가 모르겠어요 무조건 머리에 딱 바뀌시면 됩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 참기름도 참기름도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넣으시고 소금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넣으시면 되는거에요 저는 그 재료를 다 먹거든요 기름에 기름 차차 넘쳐서 튀기듯이 볶으시고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밥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김밥이 엎구리 터지는거는 이렇게 조금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아이고 야무지게 먹었네 아 근데 보리밥 진짜 맛있네요 일반 밥보다 뭔가 헛배부른 느낌이네 있긴 있어 약간 뭔가 착착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붕 뜨는 느낌 신혜님께서 언니 제목까지 많이 드세요 끝까지 참아 볼랍니다 여기서 라면 포템만 안터지면 돼요 라면 터지면 끝나는거죠 요정도 된장찌개는 남자로 있죠 요정도 이정도 버리면 이건 안되지 그리고 그리고 된장찌개 조금 더 있어요 그거랑 같이 끓여놓으면 돼요 된장찌개 일단 큰 냄비에다 끓여서 여기도 옮긴거에요 제가 된장찌개는 나중에 끓여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좀 짭짭짭짭짤여가지고 딱 접시 사이즈가 인공위성 사이즈래 아니에요 으음 오늘은 빨리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고고고 왜냐면 저 먹방 끝나고 동대문 가야 되거든요 놀토 의상을 구매를 안 해가지고 새벽에 빨리 사러 가야 돼요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리얼에서 봐요 네! 아 갑자기 의상이 바뀌었죠? 원래 후식을 따로 녹화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시리얼밖에 안 먹어서 계속 이어서 하는 중인데 요번주 의상을 입었습니다 놀토 의상 이번주 놀토 의상은 두근두근 미팅룩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미팅룩 청청 청바지에 청자켓 입었어요 일단 코칭에 초코초코 두근두근 미친룩이라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미팅 미팅 뭐야 미쳤어요? 연세 뽀록 나요 아니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미팅을 누가 하냐고요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정도 됐어야 미팅을 하지 그 시대 때 맞춰서 제가 미팅을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벽에도 지금 빨리 동대문 가가지고 빨리 의상 하나 보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하네 내일 아침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큰일났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후르침에 초콜릿을 같이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길기름이였어요 하이스 원피스요? 그래서 이거 빵집에서 미팅하는거지 너무 맛있다 달달하니 맛있네요 전 바삭한거 좋아해요 눅눅한거 보다 자라 자라 홈에 샀습니다 방콕에 사왔어요 이렇게 두가지 섞었습니다 저는 바삭한거 좋아합니다 바삭한거 좋아합니다 음? 턱이 왜 아프죠? 아 그래 이거 우리나라에서 팔았어요? 다행이다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안파면 어떡하나 했어요 리버버니께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숟가락 바랐어요 두근두근 미팅룩 시리얼을 먹을까요 말까요? 음 먹으면 되죠 음 맞아 헬로구는 연락을 좀 주라 초반부터 얼마나 먹었는데 헬로구 마트에서 다 팔아요? 이거요? 아 이거죠 이거 이거 마트에서 이것도 저 홈플러스 샀어 홈플러스 아 그래요? 프렌즈 시리얼 안팔하셨어요? 저 홈플러스 샀는데 오늘 샀는데? 근데 이거 턱고서 마시니까 초코맛 밖에 안나요 누가 써요? 개그맨 김진희 씨는 시리얼에 소금을 뿌려 먹는데요 야 먹을 줄 아시는구나 진짜 그님은 이가랑께서 두근두근 미팅룩에 수연바지, 우리 언니 최고 미팅년날은 역시 맛나게 먹고 행복하기, 언니가 짱이에요 돌려 까는 거죠? 소금님들아 소금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아요 어잉? 여기에 소금을? 아니에요 이런 달달한 거나 뭔가 특이한 거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니까요 맞아요 맛을 증폭시켜 준다니까요 저 완전 반했던 거는 토마토 주스에 원래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설탕에 소금 한꼽지 넣어보세요 진짜 반해버렸네요 진짜 반해버렸네요 망고도 뭐 신망고에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신망고는 시더라고요 왜 코고는 소리가 들을까요? 친구 옆방에서 자고 있어요 정말 이즈에 정말 꼬집꼬집 군수님이 또 감사드립니다 저 방에서 친구랑 춘삼이랑 자고 있어요 콩고스에는 소금이죠 저는 소금하고 설탕 둘 다 먹어요 같이 섞어서 먹어요 어떻게 헉 춘삼 오빠가 코고는 소리인 줄 알고 혼자 기여하고 있었는데 쩜쩜쩜 왜 그래요 내 친구도 기여해줘요 이거 준삼 오빠 꼬리 괜찮습니다 이게 놀토 의상이에요 근데 너무 어둡긴 하네요 불을 꺼서 원래 완전 총색인데 이나 형님께서 오늘 시럽급여를 받았어요 저는 맥수 오늘 기분이 짱 좋아요 저는 시럽급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그냥 자영업에서 일을 해서 부럽다 너구리님께서 이나 형님 70만 번개 대비 안 나요 고쳐 고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70만 이벤트 우유 우유도 맛있고 시원하게 좋네요 노토에서 만나보고 싶은 걸그룹 있으신가요? 마마모님이요 저는 이걸 마마모님 되게 좋아합니다 마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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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님도 그렇고 초록님도 한번 뵙고 싶고 이거 확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저 리듬 들어본 것 같지? 어 이거 마마무 마마무 이거 나도 들어봐서 한 건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마마무 저녀무는 뭐예요? 마마무 저녀무는 뭐예요? 이승아님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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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어우 너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왔는지 콧구멍으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를걸요? 오빠는 안돼 봐봐요 마마무님 노래였어 맞어 마마무 마마무 맞아요 이승아님 오시면 영혼을 팔아서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오빠 보다가 껴서 알려줄걸 이마? 언니 이승아님의 본진인가요? L2T분들이 본진인가요? 저의 뿌리는 L2T이긴 하죠 저의 뿌리는 근데 내가 딱히 연예인을 좋아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걸려요. 또 걸렸어.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걸리냐. 우유 어디 갔어. 연애를 진짜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HOT 다음이 저는 이승환 씨예요. 저는 딱히 막 HOT 때는 솔직히 학생때라서 뭐 이렇게 클럽 HOT는 했어도 따라다니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연예인 따라다니면서 공연 본 적은 이승환 씨가 처음. We are 드림 배터리 아 그댐은 정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참 근데 전혜인 씨를 봤을 때는 뭔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곱게 잘하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이고 저 어머 저도 공전자님 최애합니다. 어머 어머 이승환 오빠님의 노래는 뭐가 제일 좋나요? 저는 락 좋아하거든요. 저희.. 그.. 이따 방 순환님 특집해요? 나만 부르고 있는 거 아냐, 뭐? 1집은 진짜 발라드가 최고죠 또 시작이라뇨 어제 그만큼 놀았으면 됐어 술 안마셔도 저정도 술 안마셔도 저정도 술방 할 때 된 거 같은데 안하시나요? 어저께 난리 깽판 쳤는데 어제 못보셨구나 어제 생방으로 녹화방송은 못올라갔는데 제가 그래도 어저께 음방 몇천명 계셨던 거 같은데 술방 계획 없이 급우라 거든요 맞아, 술방 계획 없이 급우라 거든요 양주병 손에 닦고 거의 이렇게 시작했어요 6천명 보고 있었어요? 4천명 보고 있었어요? 4천명 보고 있었어요 시리얼 협찬인가요? 아니요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목도 많이 잠기네 6.25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어제 보니깐 기빨렸어요? 에휴 그정도로 기빨리면 어떡해요 그정도는 기본적으로 노래방에서 두세시간 그렇게 노는데 체력증 많이 키워서 오셔야겠다 체력증 많이 키워서 오셔야겠다 언니 그렇게 흔들때 새끼손가락을 꼭 올려야하는거 아시죠? ㅋㅋㅋㅋ 덕분에 어제 웃다 담들었습니다 행복했으면 재밌었으면 됐어요 근데 1차로 제가 재밌어서 하는 방송입니다 일단 먹방은 제가 그랬잖아요 80%는 재만족에 의해서 한다고 20%는 본인은 우리 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음방은 99%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놀려고 제가 놀려고 님들이 저를 봐주셔야 돼요 음방 할 때 그냥 님들이 저를 봐주셔야 돼요 언니도 만족! 저희도 만족! 만족했어요? 이제 예비 중인데 애들이 만나면 다이어트 이기면 해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굳이 끓일 필요가 있어요 자주적인 삶을 삽시다 맞아 중간에 제가 종아리 하트도 날려드렸는데 춤추다가 맞아요 어저께 갑자기 급작스럽게 술 마시게 돼서 재밌게 놀았네 얼굴이 완전 시뻘어가지고 대학 가면 살 빠져요라고 하시는데 저런 말은 믿지 말아요 제일 믿지 못할 말이 저런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점 시절 때도 그러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선배들이 와서 옛날에 무슨 강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은 언제 빠지나요? 계속 항상 했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 빠진다고 대학 가면 빠진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대학 가면 술살줘요 술살줘요 좋죠? 대학 가면 절대 빠진다는 거 믿지 말아요 대학 가면 절대 빠진다는 거 믿지 말아요 대학 가면 절대 빠진다는 거 믿지 말아요 응 어머 우유 하나 다 먹으셨네? 응 이제 드디어 그 뭐지? 그 무슨 우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멜그넬 다 먹고 사왔지요 이거 사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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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유 어디게 제일 맛있나요? 요즘에 빠져있는 우유는 이 우유입니다 매일 우유의 오리지널 흑흑 언니 을 잇대라고 하신다면서요 동네에 보시면 그래도 5시까지 하던데요 우유커플은 뭐야? 연커플 우유? 아 우유 안 먹고 배탈 안 나는 게 부러워요? 어머 갑자기 우리 혁진이 생각나네 폴밭에 제가 우유를 못 먹거든요 우유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그래서 저 그때 치욕 당했지 저는 우유를 먹고 자랐어요 옛날부터 엄마 젖이 안 나와서 오빠가 다 먹어서 저는 진짜 괜찮아요 우유는 진짜 너무 좋아요 혜정님이 리방하고 한 거 그냥 했었는데 유동희에게 혼나지 않았을까요? 어제 흥에 취해서 아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수익을 포기했죠 제가 원래 음방 하면은 저작권 때문에 생방송 했던 것도 수익이 안 잡히거든요 솔직히 음악을 틀면은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가 리방을 하고 음방을 하는 거였는데 어저께 완전 술 한잔 마시고 흥에 취해가지고 바로 그냥 했네요 그래서 어제 수익은 나지 않았네요 아 지천명님이 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제가 생방송 했던 그것만 언니 숟가락 어디서 사셨나요? 포크도 한번 써보고 싶은 사이즈예요 자 대답 많이 대답해 주십니다 자라홈 방콕 7만원 마자 마자 느낌 안 산다고 수익을 포기하였죠 어제 흥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흥이 딱 이제 막판에 딱 어머 어머 우리 지천명님이 계셨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계셨어? 진짜요? 어제 무효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천명님이 이렇게 생돈 싸주시는 거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는 그 수익은 따로 잡히고요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어저께 광고를 튼다거나 아니면 들어오셨을 때 광고 한번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저께 6천분에 대한 그 수익이 낫지 않죠 음악을 틀어서 그 수익은 그 저작권료로 나갑니다 그분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종아리 하자 아무리 잘 보여드리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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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일 녹화할 때 긴장 안 되시나요? 제가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서 긴장은 안 됩니다 근데 저번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피디님 중에 한 분이 피드백에 한번 들어왔어요 누나 이렇게 하면 편지점이 잘 잡혀서 더 잘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셨어요 어떤 카메라가 잡히니까 어디를 보고 한번 끊어서 해주시면 뭐 편지점이 좋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주셔서 지금 그거를 좀 연습하고는 있어요 너무 조금나서 속상했죠 그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제 방송처럼 했던 거예요 너무 저는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방송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편지점을 애매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잘린 게 많았대요 아유 이호님 어서오세요 아유 연예인이세요? 아니 연예인은 진짜 아니에요 제 마인드가 연예인은 절대 아닙니다 연예인의 마인드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음 뭐랄까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고 연예인 아닌가? 아무튼 그러네 연예인의 마인드란 무엇일까? 왜 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까? 콩콩님 다이어트 중인데 먹는 소리가 계속 볼게요 아 먹는 소리가 또 자극하는군요 그러게요 저는 무슨 편견을 쌓였길래 또 절레절레 흔들리면서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런 게 요즘에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편견을 깨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나는 무슨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강한 부정을 했을까? 네 오늘 겨드랑이 씻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인 방송인? 그렇다고 제가 방송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연예인은 언니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 별밤뜰칩2도 또 해주세요 그럼요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았을까요? 연예인은 뭔가 대단하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연예인은 뭔가 대단하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연예인은 뭔가 대단하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님들에게 콩콩님께서 저도 언니 불러주세요 맛있는 먹방 계속 해주세요 콩콩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님들은 연예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연기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말 기본적인 연예인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거 정말 단순하게 가수, 배우, 개그맨, 연예인 이런 직업적인 게 아니라 연예인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생각 많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들? 띠가 타고나는 사람들?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관종? 그쵸? 맞아요 연예인은 관종이 아니면 못하는 직업인 것 같긴 해요 생활이 공개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진짜 다 달라요 진짜 방송을 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럼 저도 연예인이 많긴 한 걸까요? 아니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친구들에서 맨날 되게 특이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너는 저러면 어떨 것 같아? 뭐 TV에 나온 상황을 보면 너는 저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또 물어본다 또? 지은이님께서 나의 연예인은 먹방해니님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 나왔네요 우와 연예협회에 가입한 사람들 연예협회에 가입한 사람들 우주가 뭔가 애매한거죠?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근데 그게 매체가 좀 애매해지고 있지 않아요? TV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TV라고는 하지만 요즘 영향력을 더 느끼게 해준 사람들은 유튜버들 아니에요? 수많은 유튜버들? 갑자기 깊게 들어간다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은 아니죠? 그게 어떤 기준에서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러면 한 번 내보를 쳐봐야겠다 연예인을 한 번 쳐봐야겠다 뜻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한 번 쳐본 적이 없다 연예인 어학사전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형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배우, 가수, 무형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예인 연예인은 스타 저는 크레이터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게 본업이 이거니까 그럼 햇님 언니는 연예인인가요? 아매하네 아매하네 지천명님께서 연말정사 때 연예인 세금 퍼센트 내면 연예인 저 연예인 퍼센트 내고 있긴 하는 것 같던데 와 똑똑하다 똑똑하다 우리 지천명님 똑똑하다 역시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역시 세금 얘기하고 있다 웨씨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연예인 퍼센트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예인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연예인 퍼센트지가 뭔가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왜냐면 아 연예인 퍼센트지가 뭔가요? 그냥 제가 제가 살짝 알기로는 연예인분들이 버는 거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버는 분들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센트지가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또 겨드랑이 씻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 그렇다고 아이씨 모르겠다 리버버님께서 언니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알게 되죠 아이씨 아닙니다 아이씨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인 방송하는 잘 먹는 사람이에요 잘 먹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전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먹방 크리에이터 잘 먹는 옆집 언니 옆집 누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없어질 듯 동대문 가야돼서 이웃이 꼭 동대문 갈까? 멋쟁이란 소리들일까요? 원단 띠로 온 사람 같지 않아요? 물건 띠로 온 사람 같지 않아요? 괜찮은가? 으흠 자 오늘 요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내일은 놀토 녹화하고 금토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맛있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